C.A.L.A.N. C.A.L.A.N. Hey lady! 널 준비가 될 째 넌 미친 것 같쨸 저희가 시영대로 와서 래쉬가드를 처음 보고 있어요. 래쉬가드 하나네! 장군님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! 장군님! Q 팀의 대표 장근혁 최윤 먼저 던져봤어 이정도면 좋아! 이정도 조명이면 지금 진짜 좋아요 하나 둘 셋 오! 오! 살아있네! 물 위를 걸으라고요? 물 위를 걸으라고요? 물 위를 어떻게 걷죠?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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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걸었어 지금 아 이런 식으로요? 먼저 도전해보실 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진짜 뛰어들어갈 분 제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러면 된다니까? 에이 이게 말이 돼? 보고 갖고 와 놀라고 하세요 형 귀여워 귀여워 저는 그 약간 요란스럽게 안 하고 그냥 도전적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! 렛츠고 연습 연습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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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걸어서 물에 떠 있으면 되죠? 하하하 떠 있으면 되죠? 하하하 야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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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요? 이게 두청동안 이 게 떠 있으면 되죠? 하나 둘 스크륨 얘들이 점심 Tail¾ 여기가 슬라이더 없어 야 주호야 넌 되게 아 널 도대체 야 나랑 같이 한번 가면 안 돼 야 나 바로 할래 야 나랑 같이 나 치킨다 어떻게 해 펜트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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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한번 뛰어봐 빨리 들어와서 찬이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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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 시작 야 이거 뭔지 알아? 아니야 아니야 형 근데 이게 안 돼?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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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가고 싶나 지금 안 좋아 오 느낌아 느낌아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어 근데 큰일났다 무게중심이 뒤로 갔어요 이게 발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발이 여기 있어 어떡하지? 모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너의 사랑은 다 거짓말이야 너의 사랑은 다 거짓말이야 너의 사랑은 다 거짓말이야 아니 그거는 너무 안 맞아 안 맞아 한 번 해보자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정백 바로 바로 따라 내가 슈퍼리치 아이언맨 아이언맨 다 갔다 와요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모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너의 사랑은 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아아 귀여워 그냥 밀쳐라 그냥 밀쳐라 밀쳐라 오케이브에서 당기고 둘을 한번 연결을 해서 네 둘이 되게 둘이 되게 탁해서 자꾸 아 늘어나 너무 늘어나 아니야 이거 개사 이거 이렇게 들어봐 팽팽하게 당겨 봐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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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쫀쫀하게 내가 아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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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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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어 빨리 가 빨리 가 아이씨 야 다행히 했어 다행히 했어 형 제가 봤을 때 이게 물에 닿는 면적이 좀 넓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? 물에 닿는 면적이 좀 넓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물에 닿는 면적이 없으면 그만큼 두 개가 여기 맨 밑에야 좀 아 근데 이거 기반하다 이거 방법 기반하다 야 이거 내 거 같은데? 누가 치는 거 누가 치는 거 잠깐만 올라가 봐 아 이거 될 것 같은데? 아 발을 두 개 딱 넣고 하면 되잖아 야 갈 수 있어 이거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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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너무 힘들어 가봐 가봐 가라 좋아 좋아 야 야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야 연결 야 이런 거 되잖아 야 야 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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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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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레츠 기릿 야 이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가만 좋아 좋아 야 너무 쉬워 야 너무 쉬워 야 너무 쉬워 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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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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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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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저희는 같이 만들었어요 오케이 다음 저랑 휘영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야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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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야 안 돼 제발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파이팅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박정현 잡은 아 으 여행! 야! 야! 그렇지. 두 사람은 이리로 와. 형, 형 형. 나한테 나한테 쇼섰음. 한테 쇼서! 아, 앉아볼 수 있어. 됐다! 한 번에 형. Flex! 등길에다 붙여. 호개다 붙여. 오케이. 이렇게 날래? 이거는, 이걸. 우리 돌아올게, 둘이서 같이 만나올게요. 가자! 가! 가! 야, 즐거운 걸 했다. 1, 2, 3. 자, 나눠, 4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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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. 끝까지! 자, 그러면 다같이 하나, 둘, 셋 하면 오케이, 3권 나는 거. 자 하나 둘 셋 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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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요? 우리 판타지 여러분 저희가 컴백 스포일러를 또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곧 컴백하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리스 인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컴백이냐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화이트 부분 여러분 꼭 맞춰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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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주세요